턴 온 오 오오 좋아 밤에 쓰면 딱 좋겠네 일단 꺼둬 오 잠깐만 오 여기 뭐가 건물이 많아 아주 좋아 이런 장소였다니 옷 좀 찾아가자 옷 옷 곰가죽 쩌네 곰가죽 야 여기 생각보다 크다 마을이 산속의 마을인데 야 운치있게 사네 다 나무집에 라디오 사과 드세요 사과 보여야 먹지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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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열어 신발 필요없고 여기도 열고 잠겨있는건가 아니네요 아 그렇지 티셔츠 청청세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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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별거 없네 내려가야겠다 먹을것 먹을것 좀 해결해야되는데 헝글이 노란색이야 빨리 이곳에서 일단 뭐라도 하나 먹을거 일단 챙기고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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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딸수있나? 오 딸수있네 야아 좀 데미지 받긴 하는데 괜찮아 아 먹을수있다라는건 행복한일이야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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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제 괜찮아진거 같다 괜찮아진거 같다 야 더 먹어 더 먹어 역시 도끼가 짱이야 이만큼 먹었는데 더 먹어야돼? 아직도 헝그리네 다 먹어 그냥 안되겠다 개구멍님 손정등 버려요 린벤토리에 딱히 넣을게 없잖아 손정등이라도 넣어둬야지 아깝게 왜 버립니까? 그쵸? 설득력있죠? 오 배고픔 사라졌어 좋아 음 이게 송가? 되씹기하네 이미 다 먹은걸 또 씹어 오오 오오 파랑색 어 오케이 이멘토리 늘어났다 티셔츠는 음 이거 찢어서 붕대로 야 오늘 좀 파란색 받는 날인데 오 아하 좋아 좋아 아이 이런 젠장 안좋아 안좋아 러블리 데미지 연필이다 좋아 뉴미 때는 여기 있는 책을 들고 요소를 씁니다 됐어 뉴미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써야돼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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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넘어 털어볼까 다 털어 다 털어 이 동네는 내가 다 터는 거야 음 별거 없군 확실히 그 총하고 막 들고 그런 거 파밍하는 것보다 뉴비 파밍하는 게 한 500개는 재밌네 그냥 일단 다 먹어봐야 돼 어 뭐가 있어 빨간 거 어 야한 책? 아 그런 건 아니군 아쉽게도 냉장고 아닌? 몰라요 어? 음식물 쓰레기 아 아니야 난 이만큼 그만큼 그런 건 아니야 그만큼 급한 건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 보고 지금 어? 눈 돌아갈 만큼 급한 건 아니니까 참자 아무것도 없군 어? 여기 뭔가 흰 게 있다 음 배터리랑 바느질 도구 필요 없어 됐어 이제 하산하자 진짜 하산해야 될 시간이다 너무 오래 있었다 아 잘 있다 갑니다 왜 올라가는 것 같지? 오니 저것은? 뭐지?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어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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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마침내 도로에 도달했다 허 기쁨의 점프 저기 위로 가는 것 같고 여기 왔는 것 같애 아 바느질 쓸 수 있어요? 그 옥 같은 거 수리하는 데 쓰면 되나? 야 저기 큰 도시네 됐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일단 코 코악소스 여기 한번 들러서 파밍하고 차문이 다 열려있는 걸로 봐 누가 이미 다녀갔듯 하군 어어 잠깐만 물 물 마셔 물 마셔 물 배 채워 빨리 마셔 됐어 충분해 어 잠깐만 여기 왜 빨개 아니 누군가 다녀갔다 로드 플레이어 상하봉승 해야지 내가 챙기자 뭐 챙기네 사람의 흔적이 느껴진다 어 잠깐만 뭔 소리야 뭐 터진 소리 났어 그거 나처럼 저번에 주유소 터트린 거 아니야? 어 연기난다 저기야 연기 저기서 났어 여기 내가 아까 있던 데 아니야? 저 굴독이랑 시청자분이 여기서 있는 걸까? 내 아이템 먹은 시청자분이 아까 그 장소 맞나요?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? 아 저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? 그래 가자 어 잠깐만 어 하이 왓삽 하이 어어 웨어라이 유 프롬? 코리안 아 코리안 김치 아이라이 김치 아이라이 강남스타일 아이라이 유나 김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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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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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하거든요 내가 저리 하지 거기 가만히 있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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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좋아 저기요 예쓸 아 한국 네 왜요 이 미쳐도시 전쟁터에요 아 그래요? 저는 그곳에 가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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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굳이 벌집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기 좀비가 한 발 있군 무시해야 될 것 같다 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비 여구를 끌었다 호로록 호로록 한 판 더 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잡았다 잡았다 요 놈 아유 아유 렉바 좋아 처리했습니다 어 님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라고 님 도망쳐 어허허허헉 절로 많아야 좀비야 졸라 많아야 졸라 많아야 너 놔놔놔놔놔놔 너 놔놔놔 됐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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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말 되게 웃기다 굳이 벌집이 되고 싶으시다면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좋아! 입체기동! 으아! 좀비가 여기 되게 많군 점프하고! 오케이 야 아주 살포시 잘 뛰어 넘어가는군 야 여기 소황소 아닌가요? 아닌가? 공장인가? 좀비가 정말 많네 귀찮게도 어그로를 너무 끌었나보다 이 친구 잘 따라하고 있군 이따 이분한테도 무기를 하나 쥐어줘야돼 빨리빨리 따라와 여기 아까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던데 그거 뭡니까? 혹시 아세요? 혹시 아세요? performance 또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막 부부부부부부부부를 부려는데 방금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가지게 없는 가진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렇게 이미 템일 때 저런데 더 가보고 어?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어? 막 이렇게 어? 뭐 말이야 이게. 암튼 막 그렇게 재미 보는 거지. 여기 안에 모자하고 좀 챙기시지? 안에 모자 있습니다. 이 집 안에. 바지랑. 어 사라지셨다. 어디 가셨지? 저기요! 어디 있어? 아 여기 있었구나. 이 안에 모자 있어요. 모자. 모자지. 팬티인지 모르겠는데. 모자같이 생겼어요. 어. 오케이. 어 좀 낫네요. 아. 어 잃어버린 동생같이 생겼네요. 갑시다. 좀 봐줄만 하네 이제. 어디 보자. 또 뭐가 없나? 좀비들이 쫓아오다가 마네. 어그로가 풀렸나? 손 barking. 호흡. 숨소리봐. rebellion Almightyomp Lad. 이분은 지금 내가 BJ인거 모르시는거에요. 내가 티를 안내면 아마 끝까지 모르겠지?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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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슬금슬금 걸렸다 이 자식아 헤드샷 좋아 빨리 이 사람 무기를 구해줘야 돼 지금 님의 무기를 빨리 찾죠 어 이 이 빠 이 빠다 이거 아니구나 어 모토 터졌다 모토 터졌다 어디지 모토 터지는 소리 났는데 분명히 이상하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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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비 아 좀비 일루와 새끼야 까미 좋아 잡았다 잡았어요 여기 템 빨리 템 챙겨 템 챙겨 빨리 템 챙겨 뭐가 많을거 같애 흠 흠 흠 흠 흠 저는 2층을 보겠습니다 흠 오 오 연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미 누가 다 턴거 같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기억난다 여기서 예전에 도망가다가 이쪽으로 뛰어내려갔는데 떨어져 죽었던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? 저거 좀비인가? 좀비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디를 가는걸까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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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백 백 백 백 백 흠 흠 흠 그냥 내려가야겠다 여기 별거 없다 어? 잠깐만 여기 계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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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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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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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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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걸로 이제 좀비 때려잡으세요 좋아 좋아 훌륭해 하 개웃기겠다 저걸로 막 어? 잠깐 여기 위험한데? 떨어지겠는데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숟가락 사님 하나 등극하셨네 이제 망치 해 저거 저거 뭐라 하더라 저거 저거 작은 망치로 뭐라 하더라 흠 흠 저걸로 때려잡아야돼 좀비 졸라 때리셔야겠네 아주 흠 슬슬 배가 고프군 밥을 먹어야겠는데 가정집 털자 아 장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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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림마 장돌이를 막 툭툭 치고 계신데? 흠 흠 흠 여기 네 륵심하면은 유튜브로 보면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가 요즘 버퍼링이 심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저 올려주시면 올려주면 그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? 야 나 지금 이런 그래 런닝가 필요한데 어 유아 데드? 마이 레그 이즈 데임풀 뭐야 이거 님 아닌데? 다리가 부러졌대 아 버그라구요? 저 죽었습니다 님 저의 의지를 이어주세요 제템을 가지고 장롱에 발가락 짖어서 죽었대요 아시 아 왜 이리 어이없게 두번이나 죽은겨 아니 위에서 못 떨어진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맞지도 않았어요 저분이 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 근데 장롱에 발가락 챙겨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이거 뭐야 뭔 노래야 이거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좀 들려? 뭐에요 이거 들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이거 뭐야 뭔 노래야 이거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좀 들려? 뭐에요 이거 왜 이렇게 좀 들려? 누가 먹을 수 있다라는거 여긴 또 어디야? 아휴 어 이건 여자다 흑누나 기속말로 누가 말해주시는걸 보아하니 이렇게 간혹 문같은거 지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합니다 더 그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그냥 재수가 더러우면은 죽는대요 길가다가 길가다가 그러더니 해야지 몰 아 진짜 아 좀비야 나 아직 무기 없는데 음 이 마을에도 좀비가 많 맞네요 벌써 두 마리째 아 좀비 개 많음 눈치깐다 흑누나를 따라올 순 없지 점프! 좋아 안녕이다 기본적인 파밍 해야 되는데 여기 좀비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애 아까 차라리 그 마을이 더 조용하고 좋겠군 이 마을은 난댈 듯하다 2층집은 어지간하면 들어가보세요 2층집? 근데 아래서 좀비가 따라오면 피 깎이잖아 안 쫓아온다 힘들었나봐 좀비도 쉬고 싶었나보다 그러면 저기 뭐니 파밍을 해볼까 이 버퍼가 심한게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란다 개인적인 방송 시청 환경 때문일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웃긴게 어 좀비 따라오네 나 죽은 다음에 그분이 그 마이크 들리잖아요 님 이럴때 되게 웃기더라 저분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 내가 채팅이라도 쳐가지고 버그했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오케이 뭐야 더 꾸진바지야 이런 젠장 당했다 사라졌어 이 뭐야 이거 뭐 더 후진거네 아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역시 예전에 러스트할 때 진짜 리얼 공수래 공수거였는데 왜 서버 막 서버 여기저기 중국 서버 공식 서버 여기저기 돌아댕기다 돌아댕겨서 하루 이틀 파밍하면 해커가 털어가고 하루 이틀 파밍하면 해커가 다음날 일어나면 이제 막 공격받고 있고 털리고 또 하루 파밍해가지고 집 막 몇 층 지워 높게 막 지으면 해커가 와서 또 털어가고 마르지 않는 장독이었지 우리 파밍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퍼죽이 아주 최적화된 바다 가라고? 바다 어디 있어요? 바다 안보이는데? 있긴 해 근데 여기는 없네 지금 남쪽이 어딘줄 알고 가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고 그냥 가는곳을 이곳 길이지 지금은 또 한참 달려야겠구만 느낌이 뭐하니 오 에이 집인줄 저기를 들러볼까 가보자 아무데나 가는 것보다 저기가 좋겠지 어 저기 바다 같기도 하네 약간 힘든게 그러네 저기 바다 같기도 하네 우와 가수원이야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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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아 절망 오 뚫려있어 뚫려있어 여기 뚫려있어 서치 포 에벌 서치 포 에벌 에흠 뭔가 찾은거야? 실패한건가? 아이엘이브 파운드 썸띵 오오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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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한 번에 놨어 신선한 사과 먹자 두 개만 더 챙겨가야지 미리 음 잘 나오는데? 찰나와 여기 사과 다 먹었냐? 다 먹었어? 더 먹어야겠네 여기서 사과 좀 챙겨가자 더 찾으렴 무조건 나오는데? 거의 그냥 아 그럼에 지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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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만하라고 어? 실수할 수도 있지 사과 아 잘 나오는건 아니네 어쩌다가 나오는건가 보네 찾았니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스프레서 벨이 나와요 아 고래 오 하나 찾았다 일단 지금 배고픈 게이지가 좀 세워졌으니까 다시 이용주 온라인으로 이거 원래 잘 안나와요? 내 운이 좋았나보다 그냥 잘나오는디 이거 뭐지 밖에 이거 삽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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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이 아니네 이런데 도끼 하나 끼어있을만도 한데 없네 열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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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로 좀 있어라 먹고 살자 좀 먹고 사는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입고 살자 아 다 털어갔어 문이 열려있더라 왠지 저기도 집같은게 있네 계속 가보자 어 저기도 있네 어지간하라면 에너자이즈랑 하이 그거는 유지하세요 근데 그게 많이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? 많이 먹어야 되는거? 사과 좀 더 먹을까 그러면? 더 먹을까? 사과를 좀만 더 먹으면 되나? 근데 이거 해도 일단 파밍을 하고 나중에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겁나 먹어야 된다고? 벌써 배고파 얘 또 Angie 봐가 봐가 봅ör 또 감사합니다.